자 여러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가 되었어요. 가져왔습니다. 133% 가인링을 가져왔습니다. 사왔습니다. 22성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합니다. 댓글까지 센스! 우리 제네시스 무기를 띄웠으니까 이제 큐브에 이어 우리 본키 카인 스펙업을 달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가자! 저도 파방을 갈게요. 지금 터져버리면 1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터져버리면 일단 160세라 솔직히 파괴방지 비용이 조금 덜 부담되기는 해요. 그건 있어. 그렇지! 15 금방 왔고요. 자 16, 17 뭐야! 어어? 까비! 어 급병 18까지 한 번 올라갔다 갔다. 여기서 스타캐치 한 번 넣어주고요. 자 그냥 쭉쭉 가버려! 드가자! 너무 빠른데? 1 고! 아 까비! 까비요? 일단 18, 다시 19, 스타캐치 해질 풀고 바로! 까비! 20을! 한 번 더! 까비! 한 번 더! 안 돼! 떨어지지 마! 올라가! 아 떨어집니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결과가 결과가! 빠아악! 빠아악! 아하아! 이런, 이거 진짜 결과가 좀 애매한데 이거? 잠깐만요. 신발! 어어? 제발! 제발! 19에 락거리였다. 이거 뚫어야 된다. 이거 뚫으면 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아아아! 딱했지? 배가 틈구고 지갑! 아 이거 잠깐 못 맞췄는데? 아이씨! 가! 아 이거 뭐해래? 19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어어? 잠깐만 여기서 재물 좀 던질게요. 잠시만요. 미쳤나봐. 무슨, 뭐 이렇게 실패를 해? 어 이거 또 왜 이래? 얘는 뭐야? 시발 뭐 100%야? 흥이 미... 흥이 미... 흥이 미... 흥이 미... 뚫어주세요! 고! 아아아아! 안드가네 이거. 힘드네. 불차 제발. 어? 고. 고! 고! 코호! 가자! 가자! 제발! 왜 이래 이거? 19에 소음! 와... 아아악! 야 이거 무슨... 미친 거 아니야 이거 19? 레전드의 템... 야 버텨라. 이런 게 버티면은 어떻게 할지 모른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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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개새끼야! 아니 무슨... 뭐 하는 거냐 이거 지금? 아니 이거 왜 이러냐? 야 시발 뚫는 자 뭐 차가 방패야 이거? 좋아 여기 오히려 좋아 파괴방지 말이 하자. 터질 거 같은 구간이었으니까. 좋아요 좋아요 오히려 좋아 이게 오히려 좋은 거예요. 가자! 고! 고! 아우샷 왜 이래! 뭐야! 미친 새끼야 이거 왜 20을 안가니? 기다려봐. 야 이거 미쳤나봐 진짜. 뱉은 거. 쭉 또다. 아 죽어! 고! 그렇지! 바로 여지 없이! 바로 눌러줘! 고! 한 번 누르고! 스타킷 한 번 눌러주고! 빡! 그거 좀 됐어. 기다려봐. 킹트레이아 갑니다. 킹트레이아. 저 옛날 민간요법 좀 쓸게요 여러분. 옛날 민간요법 원기 형님에게 식사 대접 좀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족보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일단 한 걸음. 가봅니다. 맞추고요. 고! 그렇지! 바로 여지 없이! 고! 눌렀습니다. 3 2 1 2 2 2 1 2 2 2 2 2 2 2 2 3 2 3 2 2 2 2 2 3 2 3 2 2 2 3 3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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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6 7 6 5 4 5 25 5 5 6 7 6 6 이렇게 하는거에요. 고맙습니다. 후원 고마워요. 이게 스칼링링보다 좋은 반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비교해보세요. 자 비교. 이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이게 두개가 이렇게 보이는거냐? 아니.. 이게 어떻게 되지? 조아연? 자 에디 9차전인가요? 마이링도 해야되고 지금 보이시죠? 제가 이번에 반지 두 짝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느낌있게 에디 한번 가봅시다. 그래 에디 9차전 보고싶죠 여러분. 끝없는 에디 고할게요. 콜 해보겠습니다. 큐브 9차전. 야 큐브가 어떻게 방송에서 하루가 빠지는 날이 오냐? 이게 맞냐? 자 드가자 에디. 일단은 유니크까지 보내는게 먼저 관건입니다. 가자 가자 드가자. 그렇지 에픽 들어왔다. 자 이제 유니크도 한번 뛰어가볼까? 그렇지 유니크! 들어가자! 자 이제 레전드리를 바라봐야되는 상황이 왔죠. 자 에디에서 평균.. 아이 그러지 말자. 야 무기 평균 획인데 벌써 무기에서 한거 아니었어? 와 방어로 세줄. 그렇지 레전다르! 뭐야 이거! 자 레전드리니까 이제 옵션을 한번 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덱스 달달하게 띄우러 가자. 레전부터가 진짜죠. 큐브 9차전이야 큐브 9차전. 아 아깝잎이! 글자형의 에디렛도? 제발! 저도 끝내고 싶어요. 얘랑 마이딩만 끝내면 됩니다. 상반기 그게 왜 captures냐고 갑자기 한지 아앖아앖앖!! 112번 116이야!!!! 아앖아앖!! 야 일단은 같이 갈까? 마이등으 뛰어나니까? 아아씨 이게 훨씬 낫거든요! 플러스 advantages. 10랩당 100플러스 보다 훨씬 이게 좋거든? 여러분 내가 에디에 이제 너무 대여갖고 으핳 일단 제가 킵해놓고 마이등을 가봅시다 그게 맞을 것 같애 여러분 얘를 먼저 가보자 얘가 빨리 뜨면은 쟤를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거니까 깨비! 아 마이리 이 친구가 좀 먹게 생겼네 요거로 만족하자 그래도 난 이거 이거 떼어서 정말 잘 생각해요 요게 뜬 게 깔끔한 거 같아요 이제 놀금장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매소가 지금 많이 없어갖고 이거 볼래요? 이거 볼래요? 둘 다 봐요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